배우 지승현이 불치병 투병 중인 사실을 고백했다. 3일 유튜브 채널 짠한영 신동엽의 웹례능 쏘는영에는 정말 죄송합니다. 영화 바람으로 데뷔해 결국 바람의 대명사가 된 배우 지승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. 공개된 영상에는 배우 지승현이 게스트로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그려졌다. 이날 지승현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. 배우들이 홍보할 때 짠한영은 무조건 나가야 한다. 최고의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해서 기대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. 이어 그래서 사실 오늘 커밍아웃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해 궁금증을 자아냈다. 그러면서 제가 술, 담배를 끊었다. 얼마 안 되긴 했다라며 아직까지 위중한 병은 아니지만 불치병에 걸렸다. 사실 작년부터 안 해야 했는데 이제 정말 술, 담배를 안 할 시기가 온 것 같다라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. 이에 신동엽은 담배 끊은 건 너무 잘했다. 술도 굳이 할 필요 없다라고 위로했다. 그러자 지승현은 술, 담배를 끊은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관리를 해야 한다. 그런데 사실 제일 위로가 됐던 게 술이다. 일기에도 거의 열심히 했다. 떨어져다. 한잔했다 이런 내용밖에 없다. 혼자 한잔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봤다라고 고백했다. 그는 취미가 바뀌어야 하는데 고민된다. 술을 안 마시면 뭘 해야 하냐. 혼술을 하면서 나와의 대화를 하곤 했는데 그게 없어졌다라고 털어놨다. 이어 그래서 쉬는 날이 힘들어졌다. 매일 일을 했으면 좋겠다. 차에 실려서 일하러 갈 때가 너무 행복하고 현장 가는 것도 너무 좋다. 이틀만 쉬어도 힘들다라고 덧붙였다. 또한 지승현은 드라마 구파트너 대표 악역인 불륜남인 김지상 역을 맡은 것에 대해 언급했다. 지승현은 행인들이 잘 봤어요 하고 지나가면 아내가 살아보세요 하고 재미있게 반응해준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. 그러면서 아버지는 구파트너 때는 역할이 뭐냐 꼭 그렇게 했어야 되냐 하시더라 라고 밝혔다. 그러면서 악한 걸 세게 하지 않아서 힘들진 않았는데 이 캐릭터의 정당성을 부여해서 연기를 했다라고 전했다. 감사합니다.